직곡의 유교 역사추적 시간입니다. 오늘은 공자의 식인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역사적 자료들을 살펴보아 식인설의 진위를 가려보겠습니다. 우선 공자의 제자 자로가 죽어 혜영의 처해진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자로는 공자의 애제자로 위나라에서 벼슬을 하였다. 그가 위나라에서 벼슬할 때 별난이 일어났다. 여기에 얽힌 이야기가 매우 복잡하나 간략하게 기술하면 아래와 같다. 너무도 음탕했던 자신의 계모를 죽이려 했던 태자 괴회가 실패하여 망명을 하고 괴회의 아들이 군주가 되어 아버지를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고 괴회는 자신의 누나를 위나라 대신에게 시집을 보내 돌파구를 찾는데 누나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노비와 간통하고 누나의 아들 공회는 못마땅해 하지만 사건에 휘말려 결국 괴회는 위나라로 돌아와 자신의 아들을 내쫓고 군주가 된다. 자로가 괴회의 조카인 공회를 섬기고 있을 때 공회는 괴회에 의해 붙잡혀 있는 상황이었다. 자로는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공회를 구출하려 하자 괴회는 뛰어난 무사 두 명을 자로에게 보냈다. 이미 자로는 늙은 몸이라 이겨낼 수 없었으며 얼굴에 칼을 맞아 가끈이 끊어져 갓이 땅에 떨어졌다. 그러자 자로는 군자는 죽더라도 갓을 걷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갓을 다시 쓰고 정좌했고 무사들은 자로에게 경의를 표하며 그를 살해했다. 괴회는 그의 시신을 소금에 절여 해로 만들어버렸다. 이 소식을 들은 공자는 통곡을 하며 집안의 해단지를 모두 엎어버리게 하였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다시는 젓갈을 입에 대지 않았다고 한다. 공자께서는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젓갈을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상에 안 올라오면 식사를 거부할 정도였다고 하니 즐겨 드셨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자기가 사랑하던 제자 자로가 적들에게 사로잡혀 고기 젓갈로 보내줘오니 고기 젓갈만 봐도 자로가 생각나 더 이상 입에 대지 못하게 된 것이지요. 그랬던 스승과 제자의 안타까운 얘기를 유교나 공자를 음해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만들어진 낭서를 퍼뜨린 이들이 있었던 것이죠. 글의 후악들이 바로잡아 성인에 대한 오해를 없애 구업을 더 이상 짓지 말도록 해야 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유교의 오경 중 하나인 예기 단공 상편에 실린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공자께서 곡을 하였다. 공자가 곡을 그치고 사자에게 가서 자로가 어떻게 죽었는지 물으니 사자가 말하길 혜영에 처해졌습니다. 그 말을 들은 공자는 명을 내려 혜를 엎어버리게 했다. 다음으로 해라는 글자의 사전적 두 가지 뜻을 살펴보면 사람을 죽인 후 잘게 저며 젓갈을 담그다와 잘게 저며서 만든 젓갈 육장 고기 젓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자께서 즐겨 드셨다는 해를 당연히 육장이나 고기 젓갈로 봐야 하는데 이걸 악의적으로 식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인을 함부로 무독하는 것일 겁니다. 이상 낭설인 공자의 식인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직곡의 역사 추적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